자, 해맑은 친구예요. 의심에 가득 차요. 평소에 어디 문제가 있는 친구는 아닌데 혹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 그냥 한번 해줘야 돼요. 네, 한번 해줘. 머리에 문제가 있어요. 잠시만요. 다 받았어요?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진! 저번에 밀치기 게임 되게 재밌었다고 보거든요. 밀치기 게임이요? 아 진짜요?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독특하게 밀치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평소에도 가르침는 없어요? 괜히 욕심들이 많아서 서로 웃기게 하려고. 저희 진짜 욕심 많아요. 네. 진짜. 욕심쟁이. 욕심쟁이. 참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미쳐버리겠어. 혹시 좀 숨겨둔 그런 엔진이 좀 있어요? 개인기요? 개인기가 없는 게 개인기에요. 개인기 한번 보여줘 개인기. 고라파덕에서 고라파덕에서 골덕으로 지내보겠습니다. 고라파덕. 고라파덕. 고라파덕에서 해주세요. 나와라 고라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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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렇습니다. 개인기가 없는 게 개인기입니다. 저희 현실이래요. 저희 현실을 보여드리려고 고라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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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쫓아 이면 연이 늘어 이제 안까지도 돌아감다면 참 잘 갈 것 같아 가나가라 마바사아 학교나 마타타 똑같은 후클 사진을 자꾸 확인할까 그렇다고 사과나기만 신난다 아냐 난 달랐어 네가 뭔데 너만 달랐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너 이제 그만 hold up hold up 꽉 잡아 날 좀 치기쳤네 내 맘이 널 놓치기쳤네 See what you want, see what you want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 좋습니다 저요? 아 잘한 것 같아요 perfect 아 perfect는 아닌데요? 아닌가? 아 근데 콧물이 계속 나오더라고 할 때 근데 입으로 숨 쉬면 펀돌때 숨소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서요 그때 어때요? 어때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역시 항상 더쇼 카메라 워크에 감탄을 하고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너의 훌륭한 언변에 감탄을 하고 있단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저는 정말 슈가는 사막이나 아프리카, 바다 어디 한가운데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써! 이 친구도 같이요 개인적